코로나19의 완만한 감소세 속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9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743명이 추가 확진돼 사흘 연속 1,000명대 아래에 머물렀고, 세종 209명을 비롯해 충남도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서 989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감염병 2등급 조정에 따라 오는 23일 자율 격리로 바뀔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다음 달 19일까지 4주 동안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격리 의무 관리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유지할 계획이고, 다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서 대전시는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내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와 시청검사소만 유지할 방침입니다. 소음 10,019의 감염병 2등급 조정에서 возiries assistance lingerie base pages 3,019의 감염병 3